과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이 사용된 걸까요? 오후에 사용했던 변기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이 궁금한데요. 양병기를 한번 내리는데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은 무려 11리터. 페트병 5개가 넘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병기는 아직까지도 9리터에서 11리터 많게는 15리터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정규야 니가 오늘 쓴물이야. 샤워를 하면서 40리터를 썼어. 예상치 못한 결과 복병은 바로 변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렇게 첫날 무려 89.9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된 정규 씨. 싸는 건 싸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마시는 건 또 마셔야 되는데. 그럼 씻지 말아야겠네. 물 아끼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규 씨는 과연 남은 물로 4일을 버틸 수 있을까. 0x0u 0x0s 안에 종 Wolv